사악한 악덕재벌 LG G2와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이 알고싶다 정격 공개하도록 하겠다 한국에는 대표적인 3대 재벌이 있는데 삼성 현대 LG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3대 재벌이 있다 그러면 이 3대 재벌은 광고회사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현대는 이노션을 가지고 있고 이노션이라는 광고회사가 있고 그리고 삼성은 제일기획이라는 광고회사가 있고 그리고 사악한 악덕재벌 LG는 G2R이라는 광고회사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먼저 현대그룹 광고회사 이노션을 한번 보자고 이노션이 총 발행 상장 주식수가 2000만주야 2000만주고 오늘 현재가가 지금 6만 100원이잖아 그지 6만 100원 그리고 올해 배당을 주다 1800원 현금 배당한다고 되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주가가 6만원대 거래되는 거야 그 다음에 삼성의 제일기획 삼성의 광고회사 제일기획을 한번 보자고 여기 보면 제일기획도 삼성전자처럼 액면 분할을 했다고 예를 들어서 뭐 주식 수를 10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삼성전자처럼 액면 분할해 가지고 그냥 수백 주씩 무상으로 나눠 주는 거야 그러니까 주식수가 460만주에서 1억 1500만주로 거의 뭐야 한 25배 이상 한 30배 가까이 주식수가 늘었다고 그러니까 이전에 한 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뭐 한 30주 가까이 무상으로 받은 거야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배당도 주당 지금 800원 이상씩 해주고 있는데 주식수가 460만주에서 1억 1500만주로 어? 이게 지금 뭐 몇 배가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30배 가까이 늘어난 거니까 그만큼 액면 분할 하기 전에는 뭐 배당을 주당 800원 이상씩 해주니까 그러니까 액면 분할 하기 전에는 뭐 배당이 몇만원씩 해줬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잖아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주가가 지금 21,250원 이니까 액면 분할 안하면 이거 수십만원짜리 주식이야 제일기에 또 봐 그러니까 제일기에 삼성 제일기에 현대 이노션 전부 다 대단하잖아 그지? 이게 정상이야 그런데 3대 재벌 4칸 악덕 재벌 LG 지표를 안 보라고 여기 봐라고 LG 광고회사 G2R은 발행 주식수도 1600만주밖에 안 돼요 1600만주밖에 안 되는데 이중에 대주주 지분 빼고 못 파는 대주주 지분 빼고 하면 실제로 유통 주식수는 50%도 안 된다고 그런데도 봐라 주가가 지금 5천원대 그래 되고 있잖아 이게 보면은 LG에서 지금 500억 행정해 가지고 뉴스에도 나왔는데 500억이면 지금 5천5백만주니까 거의 천만주 가까이 자사주를 매수할 수 있다고 그러면 유통 물량 전부를 다 살 수 있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G2R 그 주식수를 전부 다 매수할 자사주를 매수할 수 있는 돈이란 말이야 500억이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봐라 지금 LG에서 행정을 해 가지고 뉴스에까지 나왔잖아 이러니까 지금 주가가 봐라 지금 뭐 다른 3대 재벌 저기 뭐냐 삼성이나 현대에 비해서도 이거는 지금 현저히 낮잖아 주가가 이렇게 될 수가 없단 말이야 왜 도사님이 사악한 악덕재벌 LG 지투하리라고 하는지 이거 이따위로 하니까는 이전에 그 LG 직원이 양심 선언 했잖아 LG는 사악한 악덕재벌 LG는 인간의 탈을 선 넉대라고 조폭 사기꾼 양아치라고 이전에 LG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양심 선언 했잖아 그렇게 발언해 가지고 뉴스에서 나왔잖아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에 이렇게 집중한다고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사업만 따로 떼내 가지고 또 한국 국민들이 소액 주주들한테 공모주 돈 모금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양아치질 안 하잖아 그런데 LG는 이번에 배터리 사업 LG 하악에서 배터리 빼면 LG 빈 껍데기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주들을 희생시켜 가면서 까지 또 배터리 사업 역량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한국 국민들 돈 빼낸다고 말이야 LG 에너지 솔루션인가 또 만들어 가지고 지금 곧 있으면 공모주 청약하잖아 지금 LG 하악에서 알짜 배터리 빼내 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 올해 IPO 추진한다고 하잖아 그리고 우리나라 SK 이노베이션에 소송 걸고 이 지랄하고 있는데 야 LG가 무슨 그 저기 빨갱이 정권 때 말이야 정보통신부 장관까지 하고 그 다음에 LG 그룹 부회장까지 하고 어디로 갔나 돈 받고 LG 저기 뭐냐 중국 하웨이로 공산국가 중국 하웨이로 지금 돈 받고 넘어가 가지고 지금 매국 노지 하고 있잖아 기술 다 지금 넘기고 있잖아 돈 받고 그런 거는 말이야 그런 걸 지금 막고 하는 게 대한민국 기업이라면 그런 걸 막아야지 같은 한국 기업 말이야 SK한테 시비나 걸고 그리고 주가가 이게 뭐야 20년 동안 이렇게 믿고 장기 투자하고 있는 주주한테는 지금 배당을 70% 이상 줄여가지고 물가상승률 감안하면 지금 80% 90% 이상 큰 손실 보고 있잖아 이전에 LG가 인수하기 전에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당 1000원씩 배당한 초우량 기업이었어 LG G2R이 IMF 때도 말이야 이게 주당 1000원씩 배당했기 때문에 만원 이상 거래되는 초우량 기업이었어 이 초우량 기업을 봐라 지금 LG에서 인수해 가지고 지금 뭐 5500원 이게 뭐야 지금 그리고 봐라 이게 지금 뭐 주주총의 기념품은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 이 주총 가면 주총 선물을 준단 말이야 이제 도사님이 뭐 저기 이전에도 기록으로 남겼지만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이전에 현대전공이었는데 안국역에서 주총 했는데 고급 냄비로 주총 선물 주고 봐라 그리고 이번에도 98만 3천 주 2211억 7500만 원 자사주 매입해 가지고 주주들 보호하고 도사님이 그때 참석할 때만 해도 주가 5천 원 대였는데 지금 30만 원이 넘어 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게 봐라 4칸 LG와 그리고 다른 2대 재벌인 삼성과 현대 하고 비교해도 얼마나 도사님이 왜 4칸 LG라 부르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며 이번 주 금요일날 여기 가드노텔 2층의 그랜드 볼륨 시에서 구주총이 하니까 반드시 참석해라 도사님을 참석해 가지고 신변보호 해달라고 청와대 신문고 하고 경찰청에도 기록으로 다 남겼다 만일에 북미소로 신변보호 안해줘 가지고 북미소로 일 생기면 분명히 기록으로 남겼는데도 요청을 했는데도 안해준 살인마 경찰청하고 정부를 상대로 민영사 소송할 거니까 분명히 기록으로 남겼고 권리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도사님도 이번 주 금요일 주총 참석해 가지고 진실을 이야기할 거니까 단 한 주라도 가지고 있으면 신분증만 있으면 본인이 참석한다면 이 주총장 분실했어도 신분증만 있으면 본인이라는 거 확인만 하면 참석 가능하니까 참석해서 도사님이 선두에서 진실을 이야기할 테니까 주주들도 진실을 이야기하고 역사와 후손들과 전 세계인들에게 당당하게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자 강력으로 남기도